안녕하세요 스테렌입니다 카라의 니콜이 출연하고 있는 승풍2023 8화 같이 봐요 네 니콜 팀이 이제 출발하는데요 그 준비 과정이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준비 과정에서 이 팀에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니콜 씨는 이제 턱을 다쳤고요 니콜 씨는 이제 턱을 다쳤고요 그 다음에 감기 걸린 멤버도 있고 또 허리 다친 멤버도 있고 그 다음에 입술 찢어진 멤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리더 천하우이가 정말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멤버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우랑 생선 있죠 약간 좀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간 거 있죠 이런 거 다 못 먹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중국인 친구들하고 뭘 먹을 때도 마라 들어간 거 있죠 마라탕 마라허거 이런 거는 이제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미료가 왕창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인들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이런 거 먹으면 탈 난다 아니면 얼굴에 뭐 난다 얼굴 뒤집어진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주로 저보고도 이제 조금 먹으라고 네 이 화면을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리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멤버들도 같이 합심해가지고 이제 좀 단속을 시켜요 먹는 거를 그 다음에 리더 천하우이가 좀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니코는 지금 여기 부상을 당한 상태니까 웃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로 니콜 웃기지 말라고 멤버들에게 신신 당부를 해요 근데 지금 이 비니다시가 여기서 이제 개그 캐릭터로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행동이 굉장히 귀여워요 보고 있으면 굉장히 웃음이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무 맞춰보다가 비니다시의 동작을 보고 다 같이 막 웃고 막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 6명이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명 두 명 다른 공연을 또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동해서 또 연습을 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섯 명 중에 네 명은 공연을 두 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 한 번만 하는 멤버 두 명이 이 네 명을 위해서 또 이벤트를 준비했더라고요 상을 주더라고요 귀여운 상 그래서 니콜이 받은 상 이름은 말아, 니빙! 스페이스 소주! 하하하하 세부지 세부지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고 세리머니를 해요 아하! 세시! 예! 또 상장 안에 문구 있죠 이 글씨를 비니다가 직접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버스 안에서까지 맞춰보고 이제 무대로 출발합니다 춤을 다시 짰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원곡 안무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대 후에 팀 소개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니콜이 멤버 각각에게 포인트 안무를 가르쳐줬대요 비니라한테는 파워풀한 춤을 가르쳐주고요 저한테는 아주 쎄진 안무를 가르쳐주고요 쎄진 앤씨한테는 자켓 날리는 춤 그 다음에 천 팀장에게는 섹시한 춤 그 다음에 순이한테는 가사에 맞게 예쁘게 술 마시는 동작 그리고 티아한테는 다리 길어 보이는 포즈를 알려줬대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해달라고 어필을 하고요 875점 이제 팀 공연을 마무리하고 선배와의 공연이 있다고 그랬죠 선배 페이랑 함께하는 공연이 남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작진이 그래요 지금 1등 팀하고 22점의 점수 차가 나는데 이 선배와의 공연을 통해서 이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징웨이 공연이 이어져요 페이랑 이제 연습을 시작하는데 페이가 이제 배집을 갖다 주더라고요 페이 씨는 한국어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니콜한테 이제 중국어도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이가 연습실로 들어오면서 미스에이랑 카라 노래를 틀어 가지고 같이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다 알더라고요 안무를 순이 씨가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팬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 팬이었는데 함께 무대를 꾸밀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팀이 해야 하는 곡이 굉장히 안무가 어려운 곡이라 그랬잖아요 찡웨이라는 곡인데 페이 씨가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 노래를 그래가지고 이제 데모를 듣고 가사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옛날 느낌도 나고 현대적인 느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가사가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인한테도 굉장히 난해한 가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사 내용이 직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득해가지고 이 외국인 멤버 두 명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순이가 가사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쉽게 알려줘요 페이 씨가 그러다가 이 곡을 선택했던 비니다 있죠 그 비니다도 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찾아봤대요 뭐 가사도 찾아보고 그랬겠죠 근데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징웨이 정위라는 게 신화에 나오는 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화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순이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찾아보니까 징웨이 이 정위라는 게 황제 염제의 딸 여화가 바다에 빠져서 징웨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징웨이가 나뭇가지랑 돌을 물어와가지고 이 바다를 이제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위전해라는 이제 성어가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어의 의미가 정위가 바다를 메우다 이게 직역의 뜻이 하나 있고요 새 한마리가 이제 바다를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노력을 하다 네 비니다는 여기서 정위를 용감, 용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줘요 정말 뻔히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노력하는 것 그럼에도 해보는 용기 자 페이랑 셋이 같이 연습을 하는데 페이가 많이 이제 리드를 해줬어요 이 춤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약간 무용 느낌도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BTS의 Fake Love 그 노래 안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0.9배속으로 좀 천천히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진 다음에는 1.2배속으로 좀 빠르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연날이 왔는데 페이시가 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지하의 말에 따르면 페이가 예전부터 약간 천식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현장 의료진의 도움을 받거든요 다른 두 멤버는 지금 이제 무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페이는 지금 무대 직전에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져가지고 멤버들한테 너무 미안했대요 최대한 이제 텐션을 끌어올리려고 되게 노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얼른 무대로 가요 그리고 나서 셋이 손을 잡고 이제 무대로 올라갑니다 이 멤버 세 명이 다 이게 춤과 노래가 너무 출중한 멤버다 보니까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찡웨이라는 이 노래가 틱톡에서 이제 유행한 노래라고 해요 빠른 템포로 해가지고 챌린지도 많이 하고 그런 노래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유행하는 나루토 춤을 추면서 어필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투표를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와가지고 점수를 확인하는데요 몇 점일까요? 무려 908점을 받아요 그래서 팀 공연 그리고 선배와의 공연 점수를 합쳐가지고 총 1783점으로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최종 1위를 하면서 전 멤버가 다음 라운드로 직행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니콜 씨가 중국 웨이보에 소감을 올렸어요 찡웨이 멤버들도 이렇게 태그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찡웨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모습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기 때문에 정말 최고로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제가 완벽주의자라 그런지 저의 모습을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 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를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어쩜 이렇게 여전히 예쁘고 멋진지 정말 무대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페이 언니는 우리의 무대가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해질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어요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좋은 의견도 많이 내주고 힘을 많이 주어서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이런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순이한테는 정말 한 번도 피곤한 내색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묵묵하게 최선을 다했던 순이 이 무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순이의 멋짐과 훌륭함 새로운 면모들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이의 노력과 진심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순이 씨도 그 아래 I miss you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무가 선생님 제작진에게도 감사의 말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팬 분들에게도 팬 여러분도 저의 모든 기대 모든 사랑이에요 이렇게 따수한 말로 마무리를 했어요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